다음 뮤직 갓세븐 여러분! 전명인의 갓세븐 갓세븐입니다! 드디어 갓세븐 첫 번째 정균 앨범 Identify!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저희 갓세븐 만의 그룹와 힙합 댄스 밑으로 무장한 앨범 Identify를 타이틀곡... 마크 씨, 저희 타이틀곡... 저희 타이틀곡은 하지 하지 마요. 조혜 씨, 속이 좀... 네. 타이틀곡 하지 하지 마는 저희 갓세븐 만의 특유한 그룹과 느낌 있는 퍼포먼스를 재료로 보여줄 수 있게 만든 박진영 PD님께서 작곡 작사하신 곡입니다! 와! 네! 다음 뮤직과 함께 뮤직비디오도 많이 감상해주세요! 네! 갓세븐의 하지 하지 마!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금까지 갓세븐 감사합니다!